오늘 오전 11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승합차가 보행자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차에 치인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, 또 다른 보행자 1명과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. 승합차는 보행자 2명을 치고 건물 앞 펜슬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는데,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